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지금 이곳은 도영형과 저의 에스타일 7월호 촬영 현장이고요 저는 지금 개인 컷을 끊어 지금 바로 나오라네요 가보겠습니다 촬영을 볼게요 에스타일과 함께하는 정우의 도영 많은 음식입니다 예전엔 무한스틱크 인사군 좋아요 예전엔 무한스틱크 요거는 귀엽잖아요 맞지 다 아침이 멋있어요 으 너야? 너야? 헬로우! 오늘은 이미 많이 틀었겠지만 정우도영 앱스타일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붙어있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덕분에 화보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재밌는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우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해봤는데요. 약간 트윈즈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엔시티 내에서 김씨인 저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스타일 화보 촬영 현장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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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우와 함께하는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정우랑 이렇게 홈을 찍는데 벌써 두번째인데 오늘은 정말 멋있게 잘 찍어보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약간 터져볼까요? 잘했어. 좋아? 좋아? 어. 빈 초이스. 오늘 내가 보니까 드레스도니까 일로 보네. 컬러를 맞췄어요. 네. 호흡은 말할 필요 없죠. 네. 이제는 뭐 말할 필요 없죠. 형이랑은. 그쵸? 굿. 좋아요. 굿. 멋있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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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굿. 오, 멋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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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옷 한 번만 입으고 좋다, 좋아. 좋아, 좋아요. 오, 멋있어, 굿. 그냥 진짜 좀 시크하게도 해 주세요. 어, 멋있다, 굿. 오, 멋있어요. 노나 좋아요. 네, 좋네. 끝났을까요? 끈을까요? 끝났을까요? 끝났어요? 아 끝에, 끝에, 끝에. 오늘도 부산이 엔스타일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7월 후 엔스타일 많이 기대해주신 분들과 함께 너무 기쁘셨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었던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오늘 김용재즈 열심히 활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후!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엔스타일 7월 후 촬영을 무사히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저와 도영이 형이 또 한 번의 케미를 장식을 했답니다. 역시 저희가 김용재즈, 사부작즈, 저희 김투윈즈.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많이 붙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신 헤어쌤, 메이크업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파요. 배가 많이 고픈 관계로 이제 촬영을 끝내고 이따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이 형.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네 오늘 즐거웠고요. 네 오늘 즐거웠고요. 아! 네. 이만 가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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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